여러분 앵앵콜은 박수 더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? 자 앉아계신 분들도 손발 위로 박수 해주시고요 첫 권 아침 차를 열어면 밥을 먹나요 잘 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밥 먹을 때 한마디씩 하죠 넌 밥상에 불만 있냐? 옆집 아저씨와 밥을 먹었지 그 자신대로 추던 앞 들고 뭐라 그래 하지만 난 이게 좋아 변해봐 난 잘 먹지라는 말 예요 상관아라 청바지 입고서 뱃살 가도 깍두고 나면 괜찮을 텐데 여러 표목이 한마디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람들 누군지 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속에 새는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이렇게 자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참고 싶어요 나으나 다 같이.. 어떡해요 목숱도 한번 더 가볼게요 여러분 다 같이.. 이렇게 다 같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zitten... 지금까지 기분 좋은 신 opioid душ만 소리bourg 같이 하세요 어어여 한번 더 청바지 입혀서 매 싸이 가도 깔끔하게 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 하면 깔끔하게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람 부르듯이 가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가성을 사는 이 세상인가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그건 나의 무슨 상관이에요 날 같이 춤을 춰봐요 이렇게 자 여러분 더 볼게요 다같이 이렇게 어떡해요 이렇게 목소리에 힘주시고 다같이 어떡해요 이렇게 마지막에 더욱이 비껍게 풍덩하게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한번 더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